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네 오늘은 단호박 꽃게탕을 준비해왔어요 수제비살이랑 단호박이랑 꽃게랑 육수랑 다 한 번에 돼있는 밀키트로 끓였고요 나물 속 김치 매운맛이랑 흰쌀밥이랑 김이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음료는 얼음 나은 보리차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금방 만들기 블리에스터야 고기야 알도 많아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 이 소스는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꼬끼탕이 좀 식어서 다시 끓여왔어요! 꽃게탕이 좀 식어서 다시 끓여 왔어요. 너무 맛있어 아리랑 살이 엄청 가득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씨 쭈쭈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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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제게는called 소스는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소스는 소스가 좋아요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는 소스에 찍어서 김치! 김치 얹어서 잠시 후에 물이 약간 닦아났어요 그리고 매운 모짜렐라 매운 모짜렐라 고소해요 매운 모짜렐라 고소해요 매운 모짜렐라 매운 모짜렐라 매운 모짜렐라 매운 모짜렐라 고소해요 오징어 오징어 아리랑대장 너무 맛있어졌어 다가가 corksD 참깨봐 참깨 참깨봐 참깨봐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 탕수육 바삭바삭 와우 너무 맛있어 오징어 SIZI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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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매운 고추 매운 고추 고추 너무 맛있어 계란 오늘은 단호박 꽃게탕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단호박에서 나오는 달큰함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왓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